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 기관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IMCO부터 갤럭시 인터랙티브, 그리고 플레이보이까지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보시죠. 2.2 trillion dollars asset manager PIMCO plans to buy more crypto. 세계 최대 채권 운영사인 PIMCO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기사인가요? 네, PIMCO의 CIO인 대니얼 이베신에 따르면 PIMCO는 이미 다양한 해지펀드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왔고 향후에도 BTC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PIMCO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PIMCO는 1971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채권 중심으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자산은 2조 2천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총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달러인 거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자산 운용사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밝힌 이유가 있겠죠. 네,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봐 왔었나 봐요. 그러다가 다양한 해지펀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형성을 하였고 최근에 급변하는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과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 그룹을 살펴본 결과 그들이 암호화폐를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투자 초점도 점점 암호화폐 쪽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 향후 점점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투자를 늘릴 계획인데 혹시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할 것 같은지 감이 안 오거든요. 네, 그거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조금씩 하겠죠. 본인들도 베이비 스텝을 처음에는 저희가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저는 들어올 기관들은 다 들어왔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큰 자산 운용사에서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기관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도 보면 텍사스의 소방, 대원들을 위한 연금 기금이 2,500만 불을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라는 기사도 있을 정도로 이제는 연금 기금까지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파괴적인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설명도 해주실까요? 네, 그 CIO인 이바시는 디파이는 파괴적인 혁신이고 그리고 기존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파괴적인 혁신은 하버드대학교의 크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주장한 거고 뭐냐면 자원이 적은 소기업이 안정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처음에 온라인 스트리밍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블록버스터를 상대로 처음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블록버스터가 그냥 놔뒀기 때문이거든요. 온라인 스트리밍을 해봤자 우리의 주요 고객과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온라인 스트리밍이 시장이 주류가 되면서 결국 블록버스터는 파산을 하게 되고 넷플릭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스트리밍 회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디지털 자산도 이의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비트코인이 생겼을 때 비트코인은 그냥 해커들이 노는 자기들끼리의 결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좀 지나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좀 지나니까 디파이라는 게 나오면서 기존에 금융기관들이 했던 일들을 블록체인 회사들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주의를 기울였고 이제는 NFT뿐만 아니라 게임까지 나오면서 주류 기관들이 투자하던 그런 회사들을 오히려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기적 혁신이 일어나서 기존의 금융회사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기적 혁신이라는 것은 디파이를 지칭하는 말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디파이를 포함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서 좀 시사하는 바나 좀 봐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아직도 디지털 자산 투자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보면 연금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투자 회사들이 점점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제는 의심의 단계를 좀 넘어서 이해의 단계로 와서 어떻게 하면 내 포트폴리오를 디지털 자산에 일부 구성할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을 짜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기관들과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갤럭시 인터랙티브에 대한 얘기인데요. 갤럭시 인터랙티브 raises another $325 million fund aimed at Metaverse and Next Gen Games. 갤럭시 인터랙티브가 3억 2,500만 달러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블록체인 게임사 등에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갤럭시 인터랙티브 많이 언급되는 회사 중에 하나겠죠? 네, 갤럭시 디지털의 어떻게 보면 자회사고요. 마이크 노브그러치는 상당히 유명한 인사이지 않습니까? 벤처 캐피탈 회사인 갤럭시 인터랙티브가 최근 70명의 투자자로부터 3억 2,500만 달러를 모금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났죠. 70명이 투자를 했는데 3억 2,500만 달러가 됐다는 것은 개인이 인당 한 5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한 거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펀드는 가상 및 증강현실, 인공지능, 블록체인, 게임에 초점을 맞춘 펀드라고 합니다. 네, 메타버스와 또 다른 게임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여기도 메타버스도 함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차세대 게임에 투자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메타버스를 지칭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이 기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들에서도 많이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가요? 요즘 상황은? 갤럭시 인터랙티브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다른 투자자로 본다면 게임이 e스포츠 스타트업 투자회사인 빛크래프트 벤처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7,500만 달러의 펀드를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스타트업에서 멀티코인 캐피탈이 있거든요. 그게 2억 5천만 달러를 모집해서 암호화폐 벤처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에서 갤럭시 인터랙티브가 어느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느냐도 또 언급을 했는데요. 리퍼블릭이나 1047, 게임즈, 아트블럭스 등에 투자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퍼블릭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투자회사예요. 클라우드론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퍼블릭에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또 갤럭시 인터랙티브를 다시 얘기해보자면 NFT 관련해서도 투자를 늘려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NFT, 게임 영역을 좀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갤럭시 인터랙티브의 창립자가 보면 잉글발트랑 리처드 킴이라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NFT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마이크 노보그라치를 찾아와서 앞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게임, 특히나 NFT, 거기서 NFT라는 말을 안 썼겠죠. 그 디지털 업젝트가 주요, 주류가 될 텐데 갤럭시 디지털이 여기에서 좀 특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NFT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이런 기술을 좀 주목을 했을까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2018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말은 용어는 NFT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향후에 블록체인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주권이 상당히 중시되는 그런 트렌드였고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게임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게임은 그 게임, 어떻게 보면 게임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유니버스가 끝나면 자기가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산들이 다 매몰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블록체인 게임이 되면 이 게임들을 다른 또 유니버스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 그거를 코인으로 만들어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추세를 따서 이 갤럭시 인터랙티브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서 저희가 좀 어떤 점들을 주목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는 아까는 기관이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을 많이 다뤘었는데 지금 이제 펀드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냐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최근에야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1년 전만 하더라도 블록체인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사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거든요. 하지만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세계 최대 암호화 펀드가 아드레슨 호로위치거든요. 아드레슨 호로위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대단합니다. 징가, 코인베이스, 컴파운드, 로블록스, DYDX, 오픈시까지 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앤드레슨 호로위치 같은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고 나도 이 기업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포트폴리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 NFT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플레이보이 관련된 기사인데요. 플레이보이 unveils 11,953 avatars, Martha Stewart cooks up NFTs. 플레이보이가 토끼 NFT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NFT 관련된 소식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NFT인가요? 네, 플레이보이 모회사인 PLBY 그룹이 11,953개의 3D 애니메이션 아바타 토끼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왜 11,953개냐. 플레이보이가 1953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를 기리기 위해서 11,953개의 토끼를 만든다는 건데요. 그래서 레바타라고 불립니다. 레바타요? 레빗과 아바타의 합성으로 해서 플레이보이 레바타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953년도부터 만들어졌으면 1953개를 발행해도 괜찮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NFT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아직까지 민트가 되려면 한 이틀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여러분들도 사실 수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0.1953이더. 0.1953이더요? 0.1953이더요? 오, 괜찮은...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하죠. 정도 아닌가요? 네, NFT 치고는 왠지 그렇죠? 네. 그런데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요즘 NFT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투자한 것마다 어느 정도 이득이 생기지만 지금 좀 전에 다뤄졌다시피 클레이튼도 만들겠다, 코인베이스도 만들겠다. 정말 많은 곳에서 NFT를 만들거든요.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보이 NFT는 그냥 NFT만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멤버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FT는 독점 이벤트 그리고 컨텐츠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새로운 플레이보이 클럽의 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쓰이는 NFT겠네요.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코인베이스에서도 NFT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코인베이스에서 하겠다는 NFT는 좀 어떤 걸까요? 네,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NFT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 디자이너를 좀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한 3개의 NFT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프트펑크 그런 유형의 NFT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대기자, 화이트 리스트를 받았는데 대기자가 24시간 만에 110만 명이 대기를 했고요. 24시간 만에. 지금은 250만 명이 훌쩍 넘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이트 리스트라는 거 이렇게 몇백만 명 중에서 정말 선택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군요. 요즘 또 이 데이터 자산이 핫하다 보니까 대기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구매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NFT가 핫하고 특히나 코인베이스처럼 암호화폐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회사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재미있는 게 크리프트펑크 6046번이 있습니다. 네, 6046번이요? 그 소유자가 최근에 2500 이더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거절했거든요. 그 심리가 궁금해요. 뭔가 큰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기는 이게 NFT가 자신에게는 감성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도 8만 3천 달러 정도의 본인이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배 이상 꼈는데도 이건 이제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만한 또 가격을 뛰어넘는 가치를 보겠다라는 뜻으로 프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NFT 관련된 소식들 저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토하세요.